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강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영업 제한을 한 업종 가운데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강서구 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기울여보고 만져보세요. 강서구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강서구는 지난 2012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이래 10년 연속 최고 등급이라는 영예를 안아 신뢰행정 으뜸구로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알리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 12월까지의 공약 이행 자료를 중점 평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는 공약 이행 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등 5개 분야를 종합평가한 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달성해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으며 특히 주민배심원단을 통한 공약사업 조정과 공약사업 자체평가 결과 정기공개 등 주민소통과 웹소통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는 10년 연속 최고 등급이라는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구민의 믿음에 보답하는 명품행정으로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영업 제한을 한 업종 가운데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강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집합금지, 영업 제한으로 2020년 3월 22일부터 지원 공고일 사이에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5일까지며 강서구청 홈페이지, 열린광장,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업종별 소관 부서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강서구 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강서구 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에는 일자리센터 소개, 구인구직 등록 방법 등 각종 안내자료와 함께 공공일자리 관련 정보, 민간 일자리 채용 소식 등 다양한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또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각종 직업 교육 관련 정보도 제공됩니다. 강서구 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은 구인업체와 구직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이 설치돼 있으면 회원 가입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채널 추가만으로 일자리 관련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구민들이 빠르게 구인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관련 알짜 정보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운영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단독이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주택이 대상이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소재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되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직접 방문을 꺼리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또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